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국의 계단 전망대, 달모양 조형물, 별구름 의자 조명 등 다양한 포토존에 높은 지대에 위치해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주변에 카페가 많아 산책하며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누구나 걷고 싶고 살고 싶은 곳, 이처럼 불산, 중구, 성안동, 달빛 누리길은 아름다운 야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명소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여기 있는 곳은 보고싶다 감사합니다.